제가 맡은 안중기라는 역은 민들레 바람대여에서 남편 역이고요. 20대에서 60대까지의 세월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할이고 사변한 아내를 찾아서 상상 속의 아내? 그것은 아마 관객분들이 보시는 어떤 그런 여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상상 속의 아내 또는 영혼의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가는 그런 한 남자의 역할입니다. 제 역할은요. 남편의 아내 오지영 역할이고요.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영이 되어서도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궁금해하고 밝고 하지만 결혼생활에 지쳐서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에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 끝까지 영혼이 돼서도 남편과 함께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쁘게 됐고 그럼 나이 오지영 역할이 되어서도 남편과 함께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